이게 나아요. 첫 번째에요. 속성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아니, 첫 번째 밖에 안 보이세요. 첫 번째에요. 첫 번째에요. 이게 예쁘네. 두 번째에요. 세 번째에요. 네 번째에요. 누구 한 거 아니야? 아니 형, 정해주세요. 다섯 번째에요. 이제 한 26번째까지 있으니까 좀 막 기다리고. 자, 일곱 번째에요. 여덟 번째에요. 아홉 번째에요. 까먹었어, 열 번째이지. 몰라, 몰라. 나 두 번째 게 잘 나왔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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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열 번째. 근데 컬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?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런 이유였는데? 아니면 되게 약간 까만한 걸로. 왜, 뭔 문제인지 내가 도와줄게. 이거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. 나 믿어봐. 한 번 써봐. 바지 주면 해서? 바지 주면 해서? 아, 일단 내가 고르는 건 기본 빵 안에 웬만큼은. 이거는 90% 괜찮은 편이야.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알겠어요. 괜찮은데? 그럴 거면 차라리 근데 빨리 결정해주는 게 낫긴 해.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. 좋은데? 좋아. 보자. 너무 원하는 색감이 있긴 해. 좋다. 이게 방금 쓴 거 같은데? 아니야, 근데 이게 좋은데?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거의 약간... 1990년대. 이거네, 미국 느낌. 이게 근데 네 눈이 딱 잘 보여. 나는 이제 대중과 이제 너의 그 개취를 반반이잖아. 좋아. 이걸로 할게. 아, 됐어. 아, 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